요즘 많이 팔린 키친타올 베스트 3 요즘 집에서 요리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키친타올일텐데요. 오늘은 코맥 깨끗한 천연 펄프 키친타올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100%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무형광 소재로 만들어져서 환경에도 좋고 흡수력이 뛰어나서 기름 제거나 물기 제거에 탁월해요. 또한 겹사이 공기층을 형성하는 대질, 엠보싱 기술이 적용되어 더욱 풍성하고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해줘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품질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속 재구매하고 있답니다. 집에서 요리하거나 청소할 때 꼭 필요한 제품이니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깨끗한 코맥 키친타올 한번 사용해보세요. 요즘 주방에서 필수템인 키친타올, 오늘은 잘 풀리는 집 맥스 다용도 키친타올을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무형광, 무인색, 무형 처리되어 있어요. 흡수력이 뛰어나서 음식을 해먹거나 조리할 때 편리하답니다. 또한 대질, 엠보싱 처리로 튼튼하고 찢어지지 않아요. 사이즈는 작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주방 청결을 위해 필요한 이 제품은 품질과 가성비가 좋아요. 잘 풀리는 집 맥스 다용도 키친타올로 편리하게 주방을 관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탐사 깨끗한 플러스 키친타올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두 겹으로 구성된 250메가 들어있는 총 12개의 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형광이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에요. 이 키친타올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 있어 건강에도 좋고 물과 기름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요. 또한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 주방에서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탐사 깨끗한 플러스 키친타올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에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